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토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대선주의보가 내려진 광주 전남에는 종일 강한 바람과 함께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무등산 입사는 통죄됐고 빙판길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물부족 해소를 하는데 이번 눈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우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무등산 자락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득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천막은 찢어졌고 오르막을 오르지 못한 시내버스는 도로 한켠에 서 있습니다. 자전거를 탄 채 조심스레 내리막을 내려온 시민의 헬멧과 옷에도 눈이 가득 쌓였습니다. 지금 여기 고개 넘어서부터는 눈이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그래요?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이처럼 무등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입산이 통제됐습니다. 입산 통제된 거 모르셨어요? 네, 몰랐습니다.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계획자가 나왔으니까 한번 갔다 올 계획입니다. 갑작스레 쏟아진 눈에 빙판길로 변한 도로에선 사고가 났습니다. 광주 노대동에서는 순환도로로 가려던 차량이 미끄러져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았고 진월동 한 오르막에서는 정차했다 다시 출발하려던 차량의 바퀴가 헛돌면서 뒤에서 밀어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불편이 빚어졌지만 광주, 전남 시민들은 제한급수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눈이 물 부족 상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눈이 오니까 어떤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가뭄도 약간은 많이는 아니어도 약간은 사람 마음이 조금 좀 편해진다 할까 곳에 따라 낮 한때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던 눈은 내일 오전까지 계속되고 광주, 전남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특히 새벽 시간대에 빙판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통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라남도 경찰청이 주말 동안 강한 눈에 대비한 기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습 결빙 구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했고 도로 통제 구간이 발생하면 전광판 등을 통해 우회 안내하고 상황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은 빙판길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량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운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하루 동안 4,420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북구 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2,10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2,315명이 확진됐으며 광주와 전남에서는 사망자가 6명이 나와 누적 사망자가 각각 759명과 79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적자로 새 운영자를 찾기 어려웠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새 운영기관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어제 열린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위탁 운영 수탁자 적격 심사에서 의료법인 빚고을 의료재단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암의료재단이 운영 중인 시립제1요양병원은 내년 1월 말에 위탁이 종료되는데 병원 특성상 저소득 중환자 비중이 높아 적자로 해마다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민사회 온로이자 한국 문단 최고령 작가인 이명한 소속을 가해 중단편 전집 5건이 발간됐습니다. 오늘 광주 전열빌딩 24호에서 열린 이명한 중단편 전집 출판기념회는 후배 문인과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대거 참석해 이명한 선생의 등단 반세기를 집대성한 작품 전집의 발간을 축하했습니다. 올해 92살에 이명한 선생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분단과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을 거치는 동안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충만한 작품들을 선보여 왔으며 광주전남민족문학인협의회 의장과 6.15 공동연예 남측 공동대표 등을 지내는 등 문화예술운동과 사회운동을 병행해 왔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가 영산강 늘어지를 우수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산강 늘어지 전망대 개발을 위해 나주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하고 20억 원을 들여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며 무한군은 실시 설계를 마치고 탐방노등을 만들 예정입니다. 한반도 지형을 닮은 영산강 늘어지는 유수의 흐름에 따라 형성됐으며 매년 경관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대 제자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비인가 대안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여수 모 대안학교 교장 1명과 교사 7명 등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